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등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등쿨은 주로 산기설계 낮은 숲 근처 또는 냇가 근처에서 주로 자생을 합니다 종등쿨 종류에는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검은종등쿨, 새잎종등쿨, 또 요강나물 등이 대표적인 종등쿨 종류입니다 꽃의 색상은 자주색 또는 노랑색 또는 녹색 꽃 등이 피는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풀입니다 우리가 흔히 위령선이라고 하는 의아리도 같은 과에 속하는 풀이고요 종등쿨 종류는 종류가 많습니다만 제가 세세하게 다 구분하는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다 통틀어서 종등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록에 의하면 세입종등쿨을 약용으로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과에 속하는 풀이다 보니까 약성은 비슷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달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그 자손들은 사촌지간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담듯이 이 식물들도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세입종등쿨을 양명으로 조선철선련이라고 부르고 맛은 쓰고 성질은 서늘한 약초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약성은 열을 내리고 독을 없애는 청열해독작용 상처가 부어서 잘 낫지 않을 때 깔아앉히면서 상처를 잘 낫게 하는 소종작용 그리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할 때 인효작용 그런 효능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먹을거리 귀한 시절에는 이렇게 봄철에 새로 올라오는 이런 부드러운 순을 나물로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순에도 독이 있으니까 데쳐서 물에 담가서 독을 충분히 우려내고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또는 국을 끓여 먹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등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